현대차 인도 현지 전략형 차인 그랜드 i10, 2인도 주요 언론사 및 평가단이 선정하는 올해의 차 수상에 영광을 안았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8일 현지시각 그랜드 i10 인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2014년 인도 올해의 차 인디언 카 오브 더 이어 2014, 이하 ICOTY 2014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랜드 i10은 함께 최종 후보에 오른 포드의 에코스포트 에카스포트와 혼다의 어메이즈 어메이즈 등을 제치고 선정되며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 서보신 인도 법인장은 이번 수상은 인도 고객들과 언론이 현대차의 뛰어난 품질과 철저한 현지화 노력을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품질 관리와 브랜드 파워 재고에 더욱 힘써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는 i10이 2008년 인도 올해의 차로 선정되며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지난 9월 출시된 그랜드 i10의 이번 수상으로 다시 한 번 품질 우수성을 입증해 보였다. 프리미엄 소형 해치백 그랜드 i10은 넓은 내부 공간과 고급스러운 디자인, 높은 연비 등 인도 시장을 겨냥해 만든 철저히 현지화된 모델로 출시 3개월 만에 약 3만 5천대가 계약되는 등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인도 올해의 차는 인도의 자동차 전문 9개 언론 매체 소속의 저명한 기자 16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판매 실적, 가격, 성능, 기술적 혁신, 디자인, 연비, 가격 대비 성능, 연비 및 소비자 평가 항목 등을 종합평가에 선정하며 인도 내 자동차 부문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소비자들의 신차 구매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는 터키 공장에서 생산하는 신형 i10도 최근 오토베스트, 가주가 나는 2014년 최고의 차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며 호평을 이어가고 있다. 오토베스트는 폴란드, 헝가리, 터키, 러시아 등 유럽에 떠오르는 신흥 시장 15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전문 기자들의 비영리 모임으로 각국을 대표하는 15명의 심사위원단은 신기술, 품질, 서비스, 디자인 등 13개 항목을 기준으로 종합평가해 매년 한 해를 빛낸 최고의 차를 선정해 발표합니다.